안녕하세요. 보이드 청담에 이현입니다. 외부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차를 7회차 정도 하고 있는데 그 7회차의 마지막에 모델 작업으로 하는 순서이거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교육 어떠셨어요? 돈이 아깝지 않은 너무 보람차고 도움되는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가위 살 것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겠습니다. 시간이 아깝지 않은 교육이었습니다. 다음 2회 3회차 부를 생각이 다음부터 열심히 교육해주세요. 하나 둘 셋 도움이 성입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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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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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